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왜 그래? 왜 그래? 무릎이 너무너무 쑤시고 붓고 아파서 검사를 했었어요. 미세성 관절염 말지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. 이 춤이 관절이 굉장히 좋아요. 다 같이 한 번 더. 오늘의 메뉴는 쌈밥입니다. 맛있겠다. 새육볶음과 호동. 입 진짜 크다. 반절 건강에 의해서 오늘 몇 개를 한 겁니까?